아이쿡, 유입, 아이큐! 안녕하세요. LA에서 집밥 해먹는 자취자들 아이큐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명절맞이 소고기 토란국과 영양만점 콩나물 버섯밥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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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메뉴 나왔습니다! 감사합니다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! 아! 해피 땡스기빙! 토란국 한번 먹어볼게요! 토란을 LA에서 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음! 와! 부드러워요! 너무 부드러워요!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놓으셨어요! 음! 와! 너무 맛있다! 국만 계속 떠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! 요거에 이렇게 슥슥 비벼서 음! 이 간장! 이 간장 그거지! 그거!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세요? 제가 이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간장에 밥 말은 그걸 또 이렇게 아이디어로 또 진짜 너무 맛있다! 아! 이걸 왜 제가 아이디어로 하고 했냐면 명절에 이 토란국은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한국의 명절은 또 나물반찬들 나물반찬들을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뭐 자취하시는 분들 보관이 어렵기도 하고 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나물이 금방금방 또 이렇게 맛이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밥을 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마치 나물에 비벼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느낌이라 당근에 넣어가지고 요 밥 끝맛이 되게 고급스럽게 달짝지근해요 진짜 맛있어요 콩나물 무침 요거 하는 거에 비해서 먹을 때 만족감이 크거든요 이 나물무침 중에 음! 너무 잘 데쳐졌다 아 다시 다시 너무 잘 데쳐졌다 흐흐 흐흐흐흐 음! 원래 처음에 요 콩나물도 같이 넣어가지고 밥을 하려고 했는데 땡스기빙 특집인데 나물 반찬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따로 뺐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다가 나물 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야 간장 진짜 맛있다 이 간장소스 끝맛이 살짝 매콤하네 그때 그 청양고추 없어서 사온 그 세라노 맞지? 여기 LA에서는 청양고추를 물론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어느 마트에 가든 다 있는 게 세라노 고추이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그리우신 분들은 세라노 고추 넣으면 거해 물론 청양고추가 훨씬 향긋하지만 세라노 고추는 엄청 매워요 청양고추의 맛을 막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흡사하게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장소스 좀 더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양념장이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통째로 주셨네 귀찮으셨나봐요 둘이 너무 잘 맞아요 입에서 녹아요 진짜 와 고기 원래 의도대로 콩나물을 넣고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비비는 맛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되게 쉽거든요 물론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쉽다고 하면 좀 건망져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 향이 약간 표고 향이 되게 올라와서 향긋하고 이제 중간에 향신간장 베이스로 한 이 소스가 간이랑 향을 또 잡아주고 마지막에 당근의 단맛이 좀 올라오면서 식감도 다 살려주거든요 안 질리는 맛 여기 따로 묻힌 콩나물을 이렇게 빨갛게 묻히는 게 실리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콩나물도 같이 밥하실 때 밥솥에 같이 넣고 하시면 돼요 아 뭐 제가 요리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싹 이거 비벼가지고 콩나물 좀 더 넣어야겠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요리를 거의 한 번도 안 하다시피 근데 미국 가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또 여기 사먹는 게 또 비싸요 코리아타운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설렁탕이 막 한국 돈으로 15,000원으로 2만원 팁도 포함해야 되고 택스도 포함해야 되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요리를 시작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를 포함한 타지에서 홀로 유학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홀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한국 음식을 직접 한번 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국물이랑 소란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예예 아 그리고 따로 이렇게 파 좀 파 좀 조금만 리필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많이 끓이셨죠? 파요? 아 예 감사합니다 파를 또 이렇게 끓여먹으면 시원한 맛이 배가 돼요 아 국물 너무 좋다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비빔밥에서 맛의 향연이 막 일어나면 얘가 싹 개운하게 감춰져요 또 이렇게만 계속 먹으면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거의 막 빠지네 거의 다 먹었는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매워 세라노 세라노 씹었어 난 괜찮아 무겁네 진짜 매워 밥 양이 많다 무슨거네? 아니 난 좋은데 오늘 소고버섯이랑 당근 넣은 밥 있잖아요 색깔이 제 옷이랑 비슷하지 않나? 안으세요? 색깔이 제 옷이랑 비슷하죠? 노린 건 아닙니다